우리 동네 언덕에 작은 유언자 하나 있지? 근데 거기에 진짜 잘생긴 마술단을 산다. 당신 마술을 믿습니까? 그 남자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? 이름은? 나이는? 다 큰 어른이 이런 문 닫은 놀이동산에서 어설픈 마술사 형 내놔대고.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만큼 네가 하고 싶은 일도 하라는 거지. 제발 누가 나 지옥 도와주세요. 안 나라, 숨 안 나라. 당신이 마술사라면 이 지옥에서 나를 좀 꺼내줘.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시간이 빨리 흘러가 주는 거. 그게 제가 지금 바라는 거예요. 이 마음이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? 주문을 배우는데. 안 나라, 숨 안 나라. 그 마술사한테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었어. 아니요. 아주 위험한 사람을 어떻게 해. 어떻게 해? 믿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어서. 그 꿈이라는 거 말이에요. 꼭 뭐가 되기 위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? 아저씨 정말 누구예요? 나? 마술사? 당신 마술을 믿습니까? 안 나라, 숨 안 나라. 아저씨. 아저씨. shape. נ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